아 심심하다 뭐 할 거 없나? 그러게 뭐 할 거 없어? 글쎄 생각 안 나는데 글쎄 생각 안 나는데 뭐해? 뭐하는 거 따라하지마 진짜 뭐하냐고 또 시작이네 이거 난 미친놈이다 그만해 대머리 니 둘 다 됨을 집었어 얘는 또 왜 나를 미치게 만드는가 미친놈아 그래 넌 대체 언제까지 이놈에게 당하는가 아마 이 유튜브 채널이 끝날 때까지 제발 그만해 야 똥똥 너라 몰라 뒤지겠네 유튜브에 올리지만 야이XX야 왜 안 따라하냐 너란 딱지 무서워서 용은 못하겠다는 거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얘는 또 왜 나를 미치게 만드는가 미친놈아 그래 넌 대체 언제까지 이놈에게 당하는가 아마 이 유튜브 채널이 끝날 때까지 아 그만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한 번만 더 해봐 또 왜 나를 제가